오늘 이렇게 입고 박스 됐다. 벤지 박스 안녕하세요 여러분 Assalamualaikum AnoraTV입니다 오늘 혼자 나왔어요 오늘 제가 정말 먹고 싶은 요리 떡이 요리 떡이 요리 먹으러 가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좋아하지만 남편도 뭐 그냥 그냥 그래요 그래서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저한테 시간을 줘요 오빠가 혼자 그냥 나갔다 오라고 그 이유가 아들 셋 키우다 보면은 예민해지고 그리고 혼자 막 있고 있고 싶을 때 있어요 가끔 이렇게 놀고 오라고 맛있는 거 먹고 오라고 시간을 만들어 줍니다 오늘 친구들이 없어요 저 혼자 놀고 옵니다 아노라는 혼자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한번 보세요 사실 친구들 많죠 맞는데 내가 가끔 보자고 하면은 그 친구들은 놀러 나가니까 아니면 가정에서 바쁘니까 아 아 아 누나가 가고 있잖아 떡이 음식 먹으러 왔어요 혼자 아버지 오늘 이렇게 이렇게 입고 혼자 베이트 좋아 안녕하세요 지금 일찍 도착했네요 프런치 네 성함이? 아노라 아노라 네 어서오세요 일찍 오도 상관없나요? 그럼요 그럼요 아 선생님 혹시 뭐 유튜브 뭐 하시는 거세요? 네 이거 궁금해서요 네 우즈벡스타임 이름이에요 네네네 조금 정리가 안 되긴 했는데 와우 저희가 지금 프런치 행사 때문에 조금 관심이 없어요 제가 이거를 인스타그램에서 보고 너무 신기해서 네 한번 일단 저번쯤은 지금 밥을 이렇게 식사를 하고 싶어서 가위맛 가위맛을 한국사람들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 1월달에 가족여행으로 또 터키 다녀왔거든요 우리 남편이랑 시어머니 네네 어 남편분이랑 같이 오시지 오고 싶었는데 응 나중에 같이 온다고 제 자리는 4번 응 좋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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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sih 요즘 한국사람들이 되게 즐겨 드시잖아요 백종원 그분이 다녀온 식당까지 우리가 찾아가서 먹어봤어요 정말 맛있더라구요 근데 우즈벡스탄 갈막이랑 떡이 갈막 진짜 하늘것 탕차이 맛있어요 떡이 갈막 맛있어요 제가 오늘 좋아해요 아들 셋 있어요 아들이 셋이나 있어요? 여기 아까 얘기하던 것처럼 결혼하고 여기서 살이쁘고 일하고 배우고 아 힘들다시오 따로 없어요? 따로 난리하다가 나온거에요 아들이 계속 나온거에요 예뻤을텐데요 저같은 달 하나 갖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너무 좋았을텐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드시는 브런치는 무슨 종류가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결국은 한국 음식이 그리워요 한국 음식은 여러가지 있잖아 직에 국물이 구매하고 있고 안 매운 거 있고 외국 음식은 좀 더 맛있게 먹었죠? 이게 하나의 맛은 맛이에요 맛있어요 방울토마토도 해봤다 지금 하고 있다가 이게 쩔인게... 정본동사꾼이 아닌데 네 맞아요, 이렇게 즐기는 정도 신청 아들 셋까지 너빠래요 저도 아들 셋 있거든요 자식 얘기 나오면 대화가 끊어지지 않잖아요 아 그래요? 자랑하고 싶고 우리 할머니랑 말씀이 비슷하시네요 친할머니가 여자는 귀로 사랑하고 남자는 위로 사랑한다고 그런 속담을 들어요. 여자는 이제 계속 이쁘다 이쁘다 하면 그런 소리를 듣고 싶어하고 남자는 위로... 21번 저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지금 언니가 커피 사주다고 조금 수다하자고 하셔가지고 커피 씹을 많이 수다를 떨고 있어요. 변기가 있잖아요. 그럼 서가지고 볼래?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쓰는 화장실에는 냄새가 많이 나요. 그거부터 마지막에 끝날 때 이렇게 털어요. 그러면... 그렇지. 그래야지. 앞으로 이렇게 끊어져요. 그럼 그 앞으로 다 멈추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애들이 닦겠어요. 이렇게 닦어요. 안 닦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화장실은 깨끗한데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제가 뭐지? 방향제 뭐 다 갖다 놓고. 소용없어요. 그래서 이제 욕했죠. 이놈의 새끼들. 근데 저 한국... 그러니까 엄마, 아빠... 엄마도 이제 두 분이 다 한국... 엄마, 아빠, 애기 키우는 가정집보다 조금 제가 이제 우즈벡살대로 그냥 가요. 우리나라는 다 집안에서 지켜요. 아 그래서 당연히 해야죠. 저도 이제... 그 첫 집 딸이거든요. 저는. 근데 우리 집에 딸이 없다고 아들 안 시키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이에 맞게... 그 뭐야... 둘째는 예를 들어 신발 정리... 강아지도 귀여우거든요. 아이도 많은데 강아지까지 귀여워요. 진짜 너무 좋겠다. 정상하다고. 강아지는 그나마 여자아이로 데리고 왔어요. 애라도 우리가 조금... 딸, 딸이에요. 딸, 딸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패드를 가는 거. 첫째는 그냥 뭐 없이 많이 도와줘야 하고. 막내도 좀 봐주고 3시간 정도도 이렇게 봐주고 어디 시장 창고 보면은... 그리고 그러고 나서는 항상 큰아들한테 고맙다고 참 힘이 됐다고 얘기해줘야 돼요.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거는 참 많이 안 하는 거 같아요. 아니요. 해줘야 돼. 칭찬을 해줘야 돼요. 어허. 하긴 안 한다. 이제. 많이. 말 안 하면 안 하면 이렇게 안 알아주시고. 아 우리 스킵 씨 많아요. 그렇게 해줘야 돼요. 예쁘다. 고맙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얼굴을 입고. 우리나라는 질투라는 단어가 안 이쁜 단어 아니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약간 그거를 너무 안 이쁘게 받아들여요. 질투를?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이 시보다도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좋냐. 한국에서. 아 질투하는 거에 대해서. 네네네. 그럴 수 있는 것 같죠? 네. 우리나라는 더... 진짜 이거 남자도 여자를 엄청 싫다고 하고. 또 반대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고. 맨날 적기만 살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 사오게 되면은. 아직. 지금 그 처음부터 좋은 날에. 그니까 메시지도 좋지만. 우리나라는 편지를 나한테 쓰라고 해요. 여성의 날. 뭐 내 생일 때. 뭐 부부의 날. 또 이제. 뭐 결혼 기념일 때. 편지를. 근데. 나중에 그거 조금 바뀌더라구요. 그거 좋더라구요. 잘못할 때. 예를 들어. 나를 서운하게 할 때. 잘못할 때. 네. 필요하네. 네. 진심으로 사과한 거를. 내가 느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보통 남자한테 말 안 하잖아요. 맞아요.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미안해. 이렇게 설명하고 사과를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또. 다음에 당신을 용서하고. 다음에 더 가깝게. 이렇게 더 가게끔. 편지를. 진심으로 적어서. 꽃다발이랑 갖고 오라고요. 그래. 이렇게 정확하게. 요구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 같아요. 처음에 요구를 했어요. 1년간 요구를 했어요. 나중에 그게 습관이 되더라구요. 잘했어요. 네. 너는 참 분명하네. 아주 잘했어요. 거칠었어요. 남편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드러워지고. 꽃 뭐. 좋은 날에도. 한 송이라도. 중요한 날에. 꽃다발. 꽃은. 돈으로 주고. 모든 여자들이. 꽃을 좋아하잖아요. 나는 얘기를 해요. 돈도 좋아. 식어도. 꽃도 좋아. 네. 식어도 괜찮다고 해요. 적어도 식을 때까지. 뭐. 일주일. 오일. 내가 보면서. 기분 좋아. 기분 좋아. 기분 좋아. 누구한테 가겠어. 당신한테서. 아이들한테 가잖아. 한국에서. 그래서. 가족은 너무 현명해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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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집에. 이렇게. 박스 됐어요. 왠지 박스. 아니요. 가끔. 맛있어. 가족도 보고 싶을 때. 이제. 드레스룸 제일 아래에다가. 넌. 가서. 울면서. 미워하기 싫어서. 남편을. 옛날에. 처음 안에. 승편지들 한 번씩 읽어요. 다시. 미워하는 마음에서. 좀 다 알아주더라고요. 외국에서는. 남편이랑 싸우면. 신랑집에 가버리거든요. 유자들이. 나는. 한 번. 애기나 보나선가. 나갔는데. 밖에 이제 나갔는데. 진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집에 놀러와요. 그래가지고. 잠시 했었나. 그쵸. 속정호수공원 가서. 한 바퀴. 전화해. 내가 같이 돌아줄게. 우산 밑에서. 우산 밑에서. 비도 와요. 그날. 기분 다. 진짜. 처음에는 그랬어요. 근데. 다음에 싸울 때는. 이게 뭐지. 다리만 아프고. 또 슬프고. 되게 현실적이다. 슬프고. 맞아요. 땀은 소네요. 짐질방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짐질방. 차라리. 맥주하고. 늦잠을 졌어요. 전화기를 꺼놓고. 아파트에. 진짜 좋더라고요. 피쉬하고 그냥. 사주 먹고. 전화기 끊고 늦잠 자면. 싹 사라져요. 진짜. 그렇게 짐질방이 시끄러워도 안 들려요. 이 사람이. 이렇게 가요. 웃으면서 들어가. 오. 네. 내가 나를 그냥 즐겨버리는 거야. 그 날을. 네. 근데 쇼핑은 아니에요. 쇼핑은. 화나면서 하면 많이 쓰더라고요. 두 돈은 아니에요. 애들 때문에도. 나 위해선 많이 쓰지는 못하고. 네. 저는 오늘 혼자도 없고. 네. 이렇게 친구가 생기고. 하나가 너무 좋아요. 저요. 전혀 뭐. 나이 상관없이. 직업 상관없이. 네. 같이 언어를 한다는. 다 같이. 아니 도대체. 맨날 가요. 한국사람이 아닌데 한국사람을 너무 잘하니까. 하나이 굉장히 되게 그러네요. 저는 성격이. 모르는 거 물어보면 겁나지 않아요. 아우 좋아. 어려운 단어. 한참 비슷하게 얘기하면은. 뭐야 물어봐요. 드셨으냐고. 정말 잘 알려줘요. 빨리 얘기하게끔. 그 참. 너는 그 참 비췄다고 해요. 아. 아니.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어쨌거나. 그 외국인. 문화를. 문화를. 접해서 그런. 다들 접한 거잖아요. 각자. 그래서 그. 경계감들이 없는 것 같아요. 아. 아. 프리한 느낌. 아. 일단 그게 되게. 제가 마음에 들고. 정말 반성하게 됐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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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반성하게 됐다. 나.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네. 나. 오빠. 오빠. 와우. 진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시간을 어떻게 간지 몰랐어요. 맛있는 떡이 음식을 먹고. 거기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커피숍으로 이동하고. 이런 저런. 수다를 덜었죠. 거기 이제. 우즈베고를 아는 친구도. 어. 계셨고. 또 일본어 아는. 어. 언니도 계셨고. 제가 이제. 한국어를 이제. 아니까. 서로. 이렇게. 언어를 알고 있으니까. 친구가 된 것 같아요. 좋아요. 저 새로운 사람들 만나는 거 좋거든요. 이렇게. 뭐. 이유가. 어떤 이유든. 이유가 생기고. 어. 인연이 되잖아요. 아. 좋았어요. 이제. 남편이 심부림이 있어가지고. 동대문으로 이동. 아는 분들한테. 아. 나눠드린다고. 좀 우즈베고. 어. 요리랑. 빵이랑. 싸우라고 하셨어요. 과일이랑 같이 섞어서. 주고 싶다고. 이제 동대문으로 고고. 가요. 아. 아. 아이고. 된다. 도착했어요. Assalamualaikum. 많이 아는 나인데? 이팟EN. популяр. Assalamualaikum. 칸각화입으러 갠 수 있어? 오프 2개월 홍xo여 tal. 어떻게 sayin呆이 brilliant? ». acak Essa 거야. 어깨 땄어요? 응, 어깨 땄어요. 여기다 먹을거지. 오새끼야는 익삭고이고시다. 익삭고이고시다. 여기 하덕에서 삼사를 만들고 여기서 양꼬치 만들어요. 아싸, 고맙고. 빵을 굽고 있어요. 되게 맛있어요, 되게 맛있어요. 저 일단 빵 갈게요. 아, 어서 버려면 돼. 여기 다 된 빵. 이미 하덕에서 나온 빵들. 지금 대기 빵이 12,000원 됐어요. 근데 한국 빵 사는 것보다 훨씬 맛있죠? 이거 챙겨주면 안 돼? 일부러 어제 들어가서 너무 마음에 쓰이는 거예요. 아, 그거? 네. 아, 이러면 내가 내년에 3박스 줘야지. 맨날 우리 박수만 하고 저도 베풀고 싶어가지고. 백성공도 사랑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꼭 저 이름을 얘기하고 오세요. 엄청 가까이 주실 거예요. 선물도 많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거는 것보다 이분은 손해야 손해. 우리가 여기 오면 안 돼. 우리가 여기 오면 안 돼.